안녕하세요. 케이저입니다. 이 영상은 질리코냐의 프리지 방법을 보여드릴께요. 스프루를 사용하여 이 아몬드벌을 사용하여 레드라벨을 사용하여 이 아몬드벌을 사용하여 이 아몬드벌을 사용하여 이 아몬드벌을 사용하여 스프루를 사용하여 이 아몬드벌을 사용하여 이 아몬드벌을 사용하여 더욱 부드러운 무게 generosity 그리고 이 아몬드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벌을 사용하여 레드벌을 사용하여 가득한 위원에 도착할 수 있는 악수있어요. 이 아몬드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칼치기 전에 앞머리지 마세요. 그리고 당연한 엠브리지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안쪽의 엠브리지를 사용하여 아몬드벌을 사용합니다. 앞머리지 마세요. 이 작업을 할 때가 언제요? 그리고 그냥 랩의 설탕을 제거해주세요. 오케이, 이제 라인 앵글을 제거해주세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내면 서비칼 엘브레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펄는 마진 치핑이나 질퀴너 플렉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핸드링이 괜찮습니다. 저는 서비칼 엘브레저는 서비칼 엘브레저를 충분히 만들어내면 좋습니다. as you see...grind like this. and...grind like sliding down the side smooth sliding ok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슈퍼 파이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검은 라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비알과 링컬으로 쪼개해 주면, 라비알과 링컬에 연결해 주세요. 이 작업을 하면, 인자의 아래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티떼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온몸을 두세요. 좋은 판단입니다. 이제 이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OK, Now the time to correct the line angle. mark where only two collection to be each tooth have same shape. 4. 맞게 라인 앵글을 맞춰서, 라인 앵글의 접근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라인 앵글에서 조절한다면, 라인 앵글의 좌측을 바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인을 변경하여, 더 추가로 더 추가로 더 추가로 만들어지면, 이 부분은 더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리조트입니다. 라인 앵글 콜렉션 후, 이제 텍스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롯에 그룹의 모양을 확인해 주세요. 롯을 만드는 바람이 이용해 주세요. 롯을 만드는 바람을 immunize. 동아이는 롯이 열 ng 롯을 만드는 바람을 사랑 있어, 그리고 더 디테일의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벌을 통해 트랜스버스 만들어주세요. 완료! 하지만 저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요리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제 끝까지 끝났어요. 부드러운 색을 만들고,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샤오오오오 이게 도움이 되요. 부드러운 텍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밍 파웨어 그래서 마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사용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움이 되요. 좋아요! D.C는 K의 선택입니다. 이제 어떤 선택이 되요? 끝났습니다. D.C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